7월 21일 날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이 8월 16일이네요 우리 이쁜 조카가 잔디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요 근 한달도 채 안됐는데 잔디 상태가 아주 좋죠 엄청 많이 자랐어요 그동안 장마가 져가지고 장마 영향으로 잔디가 부쩍 자란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듬성듬성한 대가 있긴 있는데 많이 자랐어요 여기 흙이 보이는 데는 이걸 파다가 다른데로 이식을 한 자리입니다 이건 지난달에 파다가 이식을 했는데 벌써 다리가 나와서 채워가려고 하고 있네요 이렇게 여기는 지난달에 이식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3개월 전에 이식했는데요 벌써 다리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다리를 갖다 심어도 이렇게 살아납니다 여기도 이 다리도 그냥 심었는데요 지난달에 살았어요 다리도 충분히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번에 파다가 이식한 부분입니다 금방 번져 갈 거예요 이 부분은 작년 9월에 심었으니까요 그때 심을 때는 여기 같이 처음에 두 삽을 갖다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심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아주 큰 편에 속해요 물주기 재밌어요? 네 우리 조카가 물을 줘 가지고 이제 쑥쑥 더 잘 자랄 것 같네요 오늘은 이걸로 마감하고요 가을 쯤에서 또 다시 상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